오늘은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오늘 옥수수밭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살펴봤는데요 어 내일 하루를 건너서 모레쯤 어 옥수수를 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벌써 이미 새들이 와서 맛을 보고 같습니다 아 미백 2호 찰옥수수는 아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데요 50개 30개 포장으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리고 포장 상태는 마대 자루에 담아서 발송됩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 하실때는 종이상자의 박스에 담아서 발송을 해 드리는데요 어 생물이라서 받으신 후 바로 손질을 해서 삶아 드셔야 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농장 옥수수밭입니다 감사합니다